이재명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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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좌파들은 투쟁했고 제취했습니다. 보수는 뭐 했습니까? 배신했고 빼앗겼고 무능했고 부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꿀 빨던 가짜 보수들은 우리나라 발전의 백회의 무익한 짐을 넘어서 이제는 저 무자비한 좌파 세력들의 방패막이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생 흥부에 뺨을 때리고 박을 뺏고 제비다리를 부수고 하는 60보만 그득한 놀부와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비다리 꺾듯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흥부를 괴롭히듯 우리 공화장을 분열로 놀고 애국 국민들을 핍박했고 또 화개, 환장한 것처럼 온갖 부정부패, 더러운 돈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넓은 알거지가 되고 흥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늘 권성진학이 입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삶의 심화와 교훈이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떠오를까요? 정리는 보수의 가치를 이제는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싸움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이 있어도 싸우지 못하는 방과는 과감하게 작별을 해야 합니다. 이별할 때 아쉬움은 잠깐이지만 이별하지 못하고 미련에 질질 끌어다니며 무등한 애인과 같은 관계는 울명이 됩니다. 퇴출 날은 빠르면 빠를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덜한 것입니다. 이제 깨가 있고 전술이 있고 수많은 아군이 있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신념과 인용과 정의가 있고 당당하고 깨끗한 우리 공화당과 이제는 화끈하게 진하게 연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신 우리 정지 대표님 축하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지만 사기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변혁해 보았는데요. 사기 탄핵이라는 절망은 우리를 단련시켰고 우리 공화당이라는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오늘을 넘어 내일로 그리고 영등포를 거쳐 표자동으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당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표님께 너무 많이 지게 해드린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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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